여기는 실내 풋살장입니다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육대 손보차기를 하는 동목이 또 새로 생겼나 봐요. 그래서 연습하러 왔습니다. 몸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겨울이라서 다 치면 안 되네요. 아 근데 꼴대가 이렇게 커? 락스 끼는 건 딱 하나. 아 진짜 추웠다. 엇머리 봐. 가자 이거. 네. 감사합니다! 아 감사합니다! 아 감사합니다! 자 여러분, 식사 주자. 지금 치고 싶은데?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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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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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크로 갈게요. 파이팅! 게임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항상 연습 때만큼만 하자. 본 게임이라고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더 떨리고 이래서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연습 때 저런만 하자. 떨지 말고 연습 때 저런만 하자. 이런 마인드로 임하겠습니다. 승부차기 더보이즈 1등 가자!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오케이! 안녕하세요. 저희가 세 번째 아육대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추석 때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나 나갑니다. 근데 너무 안 뛴 지 오래되어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육대는 제가 저의 규칙은 다치지 않고 즐기고자예요. 그래서 재밌게 하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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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동료분들 어디 가죠? 아직 안 오셨겠죠? 12시가 12시가 오늘은 즐거운 아역대 덕이 어딨어 덕이? 네 아 들어왔습니다 와아 더비들 보여줄게요 더비들 더비들 우리 더비들 여기 있어 귀엽다 빨간색 흔들고 있어 안녕 안녕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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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들어 뭐하는거야 치아 어이 ㅅㅂ 야 이 ㅅㅂ 히트의 원래 의완하다 으핰핰핰핰핰핰핰핰 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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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핰activ 그 EVEN 들어가보면 맛있어? 더비들한테 달려가봐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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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멋있네 역시 멈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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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다음에 Oui 저희 분들이 저기 계시네요.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건 저 위에 있어. 금이, 은이, 동이 다 보이지 만에 저쪽. 우리 거 어딨어? 안녕. 우리는 위에 있어요, 위에. 네. 네? 뭐요? 배고파. 왜냐면 오늘 창민이가 잘 신고해요. 오늘 소세지. 저 보이지는 소세지입니다. 저희가 원래 돼지였는데 소세지로 변했어요. 공식 소세지죠. 하지만 소세지 사이에 돼지가 꽤 있어요. 어? 뭐 하세요? 좋아요. 법이 감상 중. 스토리. 선언수 finde 이렇게 congress니 enfo 지금 대기시간인데요. 네. 개민이요 어때요? 강은 にfendim. 가만히 봐주세요. 한번 더. montón! 어때요 개민이요? 아.. 좀 추워요. 여기 핸드.. 핸드 대구 춥나요? 네.. 선수는 3.8 더보이즈 상영 하자리 화려 하자리 차례기 퍼펠즈 에리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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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달리기를 띄고 왔습니다 어.. 초번보다 좀 아쉽게 좋은 성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아쉽네요 또 이번에 열심히 달리고 갑니다 비록 오늘은 결승은 못 올라갔지만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막내 달리기 빠른 에릭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60m 남자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또 2등을 했습니다 제 조에서 2등을 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 기록상 제가 결승 진출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 다치지 않아서 좋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나중에 개주가 남았는데 개주만큼은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파이팅! 다 연습하고 있는데 떨리네요 저희 축구 선수가 선호밖에 없는 선호가 안 나가요 사실 저희가 축구를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사실 깊은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?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더비상의 금리달을 안게 되어줄 수 많아요 파이팅!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스 시작했어요 방금 연습 연습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연습하면 학년이 형 봤는데 공도 밑에를 쳐요 학년이 형! 학년아! 학년! 주학년! 네 주학년 하나 둘 셋 주학년! 주학년! 꿀골! 학년아! 학년! 학년! 낫겠지?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유현 씨 유현 씨 이것이 바로 튜머일 거 아니니까 유현 씨 아우 좋아 신고차기 설반 세 번째 장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아 워프이지 데이터 코이지 예아 되자 10라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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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긴장됐어요. 황현이 형이 생각보다 잘하네요. 그니까. 아니 황현이가 잘해. 잘했어 잘했어. 돼보이지 이겼죠 형. 황현이 형이 부끄럽고. 아쉽게 4등. 4등 3등. 3,4등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만 간 것만으로도 잘했습니다. 고생했다. 잠시 후 슈퍼참기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홀골! 아이스크림 대 아이스크림! 우리가 얘기한 거 들었어? 네. 하루나 고기 먹자. 응? 안 들었어. 하루나 안 들었어. 아 그래? 잘했어. 엄청 잘했는데? 주연이 잘했어. 그럼 좀 이따가 안녕. 뱅 비가. 닦고듬 정도의 respect. 뱅 비가. 들어 두 장면. 드디어 뱅. 잎. 플레이이 많아. 뱅. 이놈. 다닦고 잎. 닦고 잎. 수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, 끝이 났습니다. 무사히 저희 옆에 다치지 않고 잘 뛰는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메달은 못 탔지만 그래도 즐겁게 잘 놀아갔습니다. 더비 마음속에 1등! 또 오늘 더비분들이 응원을 너무 크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제가 잘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아쉽지만 다음 추석 아육대팀 정말 더비의 손에 구메달을 안게 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만나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지금까지 더비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더비 안녕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이제...